걱정하지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테니까 환영합니다 사피 12기 교육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미에 죽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삼성 교육장 인근 올 리모델링 원룸 구경왔습니다 콜옵션에 국박이장 더블 침대까지 옷만 들어와도 될 것만 같은 원룸 데코 타일바다 화이트톤 깔끔한 인테리어 이 원룸의 가장 큰 장점 독립된 샤워부스와 환기창까지 채광 좋은 넓은 주방에는 드럼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방 겸용 베란다가 아주 넓어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때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30 샤워부스와 더블 침대가 설치된 올 리모델링 원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가 당긴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 dann 즉 n